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부선대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부선대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과 부선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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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쁘셨네 내 모든 슬픔 바쁘셨네 나의 기쁨에 춤추리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쁘셨네 나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을 추천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에 춤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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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He's fighting our battle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He'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placed the chain Oh God, You set us free with Your blood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ion, declare it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He's fighting our battle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Our God is the Lamb He'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s of the world Amen The Lord has the King For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Just our voices Let's declare this one more time My God is the Lion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He's fighting for us He's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Thank you, Lord He's our Lamb Thank you, Lord Our God is the Lamb He'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us For the sins of the world His blood, His blood, His grace, the chain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He's the Lion of Judah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끝날까지 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마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마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마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널 여같이 주님의 사랑을 부르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얼음 안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온 즐거이 주단을 합니다 내 온 즐거이 주단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온 즐거이 주단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온 즐거이 주단을 합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님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온 즐거이 주단을 합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온 즐거이 주단을 합니다 나의 시선으로만 보면 주변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작은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좋은 디딤돌이 되는 줄 내 삶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감사함이 살아나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로 점차적으로 내 삶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앉으시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 새가족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슬 자매님 김우신 형제님 장예진 자매님 박영광 형제님 김우석 형제님 최필립 형제님 김종협 형제님 스카친 형제님 라이언 유 형제님 조하라 자매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새가족 모임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꼭 오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이 순간 전후좌우 옆에 있는 분들 손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광고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생명의 삶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함께 선포하는 귀한 세례 예배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나 대표 MC님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광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이 순모임의 마지막 이번 텀 순모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얼굴이 조금씩 어두우신 거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수고한 순장님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 텀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다가오는 토요일에 새 텀 리더십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모여 출발합니다 해당되는 순장님들 새롭게 리더십으로 섬기게 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고친흥 목사님 나와주셔서 특별한 순서 먼저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네 1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인사하며 저희 공동체를 섬기기로 다시 맺던 이 MC단들이 1년이라는 귀한 사회의 경기를 끝내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MC단이라고 하니까 MC단이 뭐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회하는 방송인 MC 는 아니겠죠 여러분 보시면 알듯이 미니스트리 코어디네이터라는 저희 대학 청년부에 최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입니다 우리 수고한 MC들 1년간의 사회의 소감들 인사들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강 MC라고 하고요 지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 내년에는 MC로 섬길 저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지만 2년 동안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MC인지 모르셨던 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하는 게 없어서 MC였는데요 MC의 자리에서는 이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지만 힘이 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섬김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 MC예요 그리고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진짜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민했는데 정말 MC하면서 몸으로 많이 때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뭐를 하든 또 정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총무 MC였고요 네 가장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을 것 같은 MC였는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일이 있어서 부탁드린다고 많이 연락을 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많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1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되니까 참 아쉽고요 네 더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더 기도 못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시간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울컥하네요 네 시간이 정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4부 예배를 사랑했던 마음도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저도 내려놓는 날이 올 줄 몰랐네요 네 물론 저희는 MC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얼굴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있게 더 사역할 수 있고 저희가 또 때때로 힘든 부탁 하더라도 또 그 부탁들 거절 안 하고 순종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저희가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믿음의 추억들 많이 쌓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성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자리에서 성길 때 여기에서 배우고 가는 많은 것들 많이 쌓았던 그 믿음의 추억들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 성기는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부족한데 일단 저를 이렇게 MC로 성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마이크를 들고 제가 자매임을 잊고 형제처럼 일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잘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예배 MC로서 지난 사역하는 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박수 보이지 않는 곳곳에 시간과 땀과 물질과 모든 걸 다해 공동소에 있기까지 참 수고했는데 이 시간 대표로 저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상 대표 MC님 뭔가 반짝이는 게 기분 좋죠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이런 거 받아오고 김범상 귀하께서는 대표 MC로 섬기는 동안 건강와 카밋, 노화, 만성피로를 얻기까지의 노력으로 공동체가 부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수고와 기도의 헌신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9월 24일 얼바인 원리교회 대학 청량부 우리 큰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포도와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등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등로 당신을 돌아여서 열망이 죽게 되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텀에 성기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는 광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약간 좀 슬펐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오늘 10월 1일 토요일 우리 공동체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고 또 섬겨왔던 백성보 순장님과 우리 김보은 자매님이 아름다운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꼭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수고한 여성 MC단들 중에서 80%가 결혼했거나 결혼할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모두 여성 MC 함께하기를 주십니다 우리 김보은 자매님도 MC를 열심히 섬겨왔었었고 아름다운 환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스몰 웨딩을 또 귀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초대하고 싶지만 모두 함께하기에는 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선물 많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 오늘 그 주님 만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조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제가 때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청년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가벼운 게임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혹시 지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냐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름답게 결혼하는 새로운 커플 내가 결혼한다면 어떠한 신혼여행지를 가보고 싶으신가 기분들이 좋아지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몇 곳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의 90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말하는 순례길을 꼭 한번 걸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 그런가 하면 이미 제가 다는 아니지만 다녀왔던 실크로드도 제 생에 잊을 수 없었던 여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 티벳구원을 넘어가는 참아고도 옛 차를 짊어지고 가는 상인들이 넘나덜던 길들 그런가 하면 저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다리를 질주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가 하면 이 아시아 전체가 이어져 있다고 말하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길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좁은 오솔길들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나라와 문명이 싹트는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길이 생겼다 길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의 의미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땅 위에 주어진 일정한 공간을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기 위해 길이 있듯이 때로 섬과 섬을 잇는 이 길 다리가 놓여지듯이 다른 두 곳을 잇는 일정 공간을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길의 사전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떤 방향이다 활동한 움직임이 있는 움직임 속에 있는 어떠한 방향을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길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법과 이 수단을 역시나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특별히 젊은이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내일은 어떠한 길인가 우리의 길에 대한 고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길들이 앞도 뒤도 옆도 다 닫힌 채 어느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의 한절 말씀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다라는 이 메시지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숨겨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증가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질의응답 Q&A로 시작 주님께서 갑자기 24장 1절부터 독특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나는 너희들이 거할 그 공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너희의 공간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 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말하는 것도 모르겠고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치열한 세상의 중심 가운데 향방 없이 두리번 두리번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도마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 이 도마의 이 퀘스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다 도마야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 길이 셀크로드로 가라 아시안 하이웨이를 쫓아서 가라 차마고도를 넘어가라 산티에고 술래길에서 걸으며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라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첫 번째 길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어주는 바로 그 길을 지금 보여주시기 주님께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공간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말미에 닥쳐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할 그 천국에 주님은 이미 먼저 가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죠 길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이 길 대심은 바로 끊어졌던 천국과 이 땅의 다리를 이어주는 내 삶 가운데 끊어졌던 천국의 길을 이어주는 바로 주님의 길 대심은 천국과 나를 이어주는 길이 되어주시겠다 I'm the way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지금 네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길은 천국을 향한 길인데 그 천국을 향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전정 가운데 나오는 것 예수 크리스토 바로 나 자신이 길이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묻지만 이런 모든 보이는 인생의 길들 전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길들을 잇는 작업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매주 교회로 나오는 것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작의 우선순위는 끊어진 천국과 내 인생의 길을 잇는 예수 믿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오늘 성경이 I'm the way 라고 이야기할 때 정관사를 써서 유일한 길 오직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기독교 안의 종교다운 주의자들도 다양한 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메시지를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많다 이 길 저길 이 길 저길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일은 많다라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랑과 방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교회 개척하시고 단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이미 먼저 그 길을 따라 하늘나라에 가 계신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런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왜 가끔 이 한국에는 조련 뭐 이런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현해탄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바다를 수영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리더들 중에서도 한강 넘은 스토리를 이양해주는 우리 자매 리더 있었습니다 박모 자매님께서 어릴 때 수영해서 한강을 넘어간 이야기 이렇게 막 하시고 제가 사실인가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가끔은 영국의 도바이앱을 건너서 수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은 섬과 섬을 수영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영해서 미국 가는 사람은 없다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도 하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섬과 섬을 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우리는 선행이 아무리 열심히 수영한다 한들 대서양을 넘고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밖에 실은 더 순수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예수 크리스도 그 길 밖에 없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칼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시사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플 때로 이 복음이 너무 심플 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기독교 교훈은 때로 너무 심플 하게 여겨 뭔가 다른 무엇이 있을까 뭔가 더 깊은 삶과 율법과 다양한 지혜와 지식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들을 바라보며 저건 기독교가 아니다 라는 오해와 이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심플한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길을 읽는 분은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끊어졌던 길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길들이 활짝 열렸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는 있는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세범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늘 빛과 같이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의 방향이 되어주신다 구약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란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할 때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매순간 이 방향이 되어주셨죠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여정의 방향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는 이 동쪽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바울의 모든 성교행의 방향을 옮겨 이 서쪽을 향해 가게 하는 그 바울이란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셨죠 오늘도 인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그 길로 가라 라고 그런데 이 방향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도운데 한걸음 한걸음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한꺼번에 그냥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트랜스퍼를 해야 될지 이 트랜스퍼를 위해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직장 위의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어떤 지역에 살아야 될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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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한꺼번에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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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신다 그게 때로 답답하지 그러나 길대신 그러나 길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방향이 되어주신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세번째 길대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방법이 되어주신다 너 본토친처 가비집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 그냥 던져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그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방법이 지금 리더십 텀이 교체되는 기간입니다 몇몇 리더들은 이제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몇몇 리더들은 또 새로운 섬김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한 번 더 도전해보지 않은 세일을 향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많은 리더들이 두려워하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순장의 직분을 내가 그룹장의 직분을 새가족 리더의 직분을 내가 MC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이 인도한다 생각돼 헌신하며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는데 두려움이 몰려 가지 않은 인생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마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그 길의 세 번째 의미 가운데 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 주신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힘과 구체적인 능력과 구체적인 지혜와 구체적인 전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인생의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왜냐 그 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새로운 이슈에 직면할 때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질문할 때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그 길들을 풀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방법을 주님께서는 또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말할 때 크게 이 길에는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길 대신 주님은 천국을 향해 끊어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이 되어주시고 길 대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길 대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세 가지 삶의 결단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첫 번째 우리는 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된 천국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바른 길로 되돌아오라 예수님의 보여주시고 펼쳐주신 그 인생의 방향의 길들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오라 세상의 길 욕심의 길 욕망의 길 천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바른 길로 되돌아오라 제가 지난 리더십 수련회 때 리더십 수련회 장소를 찾아가는데 저희 리더들이 먼저 가고 제가 좀 늦게 출발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비교적 잘 찾는 인사를 주셔서 한 번 간 길은 굉장히 기억 잘할 뿐더러 가지 않은 길도 대충 찍어서 느낌으로 가면 거의 그냥 십중팔구는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4번 오르테가 길에 있는 한 50분 정도 가게 되면 있는 그 수양간 제가 한 세네 번 네다섯 번 갔다 와서 제가 매번 이야기했어요 여기 밤에 길 찾기 굉장히 힘들다 나같이 길을 잘 찾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정표를 똑바로 봐야 되고 정말 정신 차려라 캔디샵이라는 그 캔디샵을 지난 후부터는 정신을 집중해서 가야지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지 아니면 놓친다 한 번 수련회 할 때마다 한 세네 차들은 항상 길을 놓치고 돌고 돌고 돌아서 막 레이크 어로헤드까지 갔다가 막 다시 레이크 어로헤드는 아니고 거기 실로함 온천 있고 한 그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진다고 50분 만에 가는 길을 제가 두 시간 만에 갔습니다 제가 진짜 잘 찾는데 그날 따라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서 산을 그냥 꼬불꼬불 지났어요 무서웠어요 야심한 밤 내비게이션은 이미 끊어졌고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 속에서 기름도 많이 없었는데 차는 밑이 다 긁히는 것처럼 막 진짜 숲을 헤치고 돌고 돌고 한 시간 돌아가지고 다시 그 캔디샵 앞으로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정표를 향해서 기도하며 순간순간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길 급하게 결정한 인생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갈 때가 있다 여러분 다시 되돌아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감사한 것이지만 내가 지금 인생의 길들을 잘못 아니 잠시 그 격길로 빠져 있다면 내비게이션의 리칼클레이션을 외치는 그 자매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저는 왜 이 내비게이션의 형제의 목소리는 없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제 목소리를 내비게이션에 탑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돌아와요 돌아와요 되돌아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도를 걸어 격길로 빠지지 말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로 믿는 천국의 삶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 속에서도 매 순간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칠물이 때로는 인생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름 넉넉한 재정이 있고 나름 인정받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름 보장된 직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길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내일이 두렵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길들이 끊어진 수많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다면 주님께서는 끊어진 길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길이 되어줍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국의 백주년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제가 보기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만큼 선생들 중에 선생이라 할 만큼 존경하는 목회자입니다 신학교 사경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진짜 온 신학조들이 함께 울며 집회 끝나 기립박수를 쳤던 애들입니다 설교를 잘했었고 있지만 그 삶과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순구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20대는 출판사를 통해서 20대 이미 어마어마한 큰 불을 축적했습니다 20대의 나임에 자수성가를 통해서 그 당시 한국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벤츠 승용차를 몰며 압구정동의 가장 비싼 아파트에 홀로 거하며 20대 최고의 성공한 사업가를 세상에 살았습니다 교회는 들락날락하고 예수님은 나름 알았지만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지는 못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아내가 병에 걸리게 되고 이 아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업은 부도가 나고 정말 술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그 당시에 마약에 수많은 또 여성들과 함께 이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인생이 거의 진짜 바닥에 그냥 담아진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끊어진 인생의 길 가운데 극적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점점점점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이제 이 진지한 교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도저히 당신과 결혼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같이 처음 결혼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예전같은 부와 영화를 가지지도 않고 나는 당신처럼 최고의 학벌을 가지지도 않고 등등 일곱 가지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의 여성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제가 도와 드릴게요 감동이 감동이 지금 막 방탕의 삶을 누리고 있는 누군가 내게 그런 자매님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형제들의 로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습관이란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새벽 2시 3시 늘 술에 취해 늘 몰래 몰래 쾌락에 취해 생활하고 있던 그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역시나 늦게 술이 취해 들어왔는데 이제 쓰러져 자고 있는 아내의 그 엎드린 그 오른쪽에 아내의 일기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일기장을 보는데 일기장 위에 이렇게 두룩두룩 떨어진 눈물자국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 일기장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일기장을 여시는데 한 구절이 마음을 치기 시작한 거죠 난 오늘도 하염없이 농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었다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신 남편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나의 첫 아내를 데려가셨는가 내게 이 큰 불을 주시고 왜 큰 불을 가져갔냐 인생이 공허하여 술과 마약으로 계속해서 그 자신을 채워도 채워도 끊이지 않고 찾아도 찾아도 발견되지 않던 그 인생의 길들이 이 아내의 눈물어린 이 일기 한 구절 가운데 이때 끊어진 주님과의 길들이 회복되지 사랑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보여준 이 아내의 철저한 헌신 속에서 이 목사님 그날 인생의 길을 바꾸기 시작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180도의 길을 바꾸는데 신학을 늦은 30도 중 그리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한국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아름답게 있어요 그 순간에 난 술이 머리 끝까지 취해 있었지만 성령님을 만났다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밤새도록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잘못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 내가 내 인생길을 바꿔야 되겠다 그냥 있으면 또 이 인생을 답습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길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다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또한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 길을 잃는 사람 길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어려버린 사람들 길을 찾게 될 뿐 아니라 그 길을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의 새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도전 이사의 43장 19절 말씀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 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있다 길이 없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 땅 발걸음이 없는 그곳 수백 명이 걸어가 길이 되는 듯 하지만 또 다른 모래바람이 그 길을 덮어버리는 그 중동의 뜨거운 사하라 사막 같은 땅 속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다 막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인생 방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좁게 여겨져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더 넓은 세계와 다른 차원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새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걱정이 되고 왠지 실패할까 두렵고 떨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마음의 부담과 뜻을 주신다면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기원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안나 푸나의 급한 무전이 파전이 됩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탐험가 등반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영석 대장 두 명의 동료들을 데리고 안나 푸나의 남쪽 벽을 탐사하기 위해서 출발 했습니다 산을 탐험하는 사람들의 큰 두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는 등정주의와 등로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계속해서 점령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새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보지 않은 길들을 대척하는 거예요 박영석 대장은 등로주의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삶 그의 평생의 삶은 세기를 개척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최고봉에 오르는 것들보다 그가 생각했던 삶은 가보지 않은 길을 인류와 호선들에게 열어줍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가지않은 안나포아의 남벽의 길을 끝까지 개척하는 갔던 사람 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등정 최고봉 모두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길을 향해 구원의 길을 인생의 길을 꿈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매력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